일명 이름 삼행시 Q&A 연우진 이름 세 글자에 첫 글자를 따서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봤어요 빠르게 이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초식에 주세요 연우진의 연 연기 말고 다른 알바를 해야 한다면 원하는 알바는 커피숍 알바 우울할 땐 죽 처진 기분 나만의 푸는 법은 드라이브 진상 진상 그때 나 진짜 진상이었어 입을 픽했던 순간은 대학교 때 소개팅 안돼 일단 그러면 실제로 알바는 해보셨어요? 네 저도 예전에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알바? 저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해봤는데요 사실 에피소드 잠깐 얘기하자면 어느 한 분이 계속 카페라테를 시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저희 이렇게 커피를 타주시는 또 다른 알바생께서는 그 카페라테 커피 양을 항상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득 채우니까 저는 항상 그분만 보면 떨려서 찰랑찰랑 이렇게 되다가 결국 조금조금씩 쏘고 항상 줬어요 너무 가득이니까 그분은 항상 오면 꼭 그걸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분만 딱 들어오면 너무 긴장을 하는 거지 긴장되고 아 그 생각이 또 나네요 그죠 그래도 또 커피숍 알바를 골라주셨고 자 아까 세 번째 질문에 진상 진상 나 그때 진상 대학교 때 소개팅 이게 무슨 얘기에요? 이번엔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이제 제가 마음에 좀 들었었나봐요 저도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게 오바를 좀 했는데 소개팅이 끝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조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농구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구공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좀 멋있게 잘하는 척 하면서 거기 골대에 던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레이옵슛도 좀 하고 이렇게 멋있게 하고 딱 나왔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오는 길에 뭔가 좀 이렇게 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바지가 다 뜯어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싸한 느낌 멋있게 보이려고 그 친구 앞에서 막 이렇게 농구 슈퍼도 막 멋있게 하려고 점프도 하고 막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안 됐죠 그분하고 아예 뭐 아 도저히 뵐 수가 없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군요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오늘